윗뼈 늑뼈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뱀 귀엽게 나오는데? 액션 오오오오 여기는 지금 특 촬영장이고요 뮤비에 이번에 힘을 실기 위해서 이름처럼 특 특별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촬영하는 특별한 촬영장이죠 드디어 접착 손 잡고 있어요 포커스 있죠? 손 잡는 거 찍어주세요 이 안에선 뭐 알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혜진아! 무슨 용건이신가요? 미션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몰라요 오늘 아주 그냥 잘생겼네요 원래요 아이엔에게 기특 멤버의 기특한 승을 도착하기 아주 쉽습니다 기특 최근에 아이엔이 기특하다고 생각한 적 있나요? 있겠어요? 미션을 수행하려고요 미션 임파서블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싫어요 멤버의 빛나는 특기 포착하기 이분이 뭘 하고 있을 때 제가 그걸 찍으면 되는 건가요? 갤럭시폰으로 그걸 찍으면 되죠 하나 둘 셋 초특급 멤버의 스테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순간 예스 멤버의 특이한 행동을 포착하세요 예스가 특이한 행동을 아 많이 하죠 한이를 선택했어요 멤버의 미셀랭 선정 예교 맛집의 순간 포착하기 한이라서 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밀가루가 나왔네요 멤버의 빛나는 순간 포착하기 광인 밀가루의 빛나는 순간 포착하기 레츠고 짠 멤버의 프로페셔널한 순간 포착하기 자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순간 포착? 뭐야? 리노? 와 나 이 정도면 진짜 결혼해야 되나봐 여러분 먼저 장가 갈게요 영특한 순간 포착하기 우리 형이 영특하진 않은데 액션 멤버는 이제 다음 세트로 이동할게요 가자 얘들아 이번에 찍을 씬은요 이엔이랑 키스 씬이에요 하하하하 약간 모양의 사람들이랑 보고 있을게요 뭐야? 액션! 컷! 컷! 너무 웃음과 뭔가? 맞네 액션!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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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들어가고 싶다 잘은 못해요 느려요 아 진짜 제가 좋아해요 컷! 여기 문어가 뿌 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액션! 슈트! 자 액션! 슈트! 좋아 어? 지금? 지금 좋은 거 같아 이렇게 쟤가 놀라는 거야? 네 아 제가 놀라는 거야 렐디 액션! 렐디 액션! 렐디 액션! 뭘 이렇게 닮은것인데 그래도 딱 봐도 올이죠 이 친구랑 함께 합니다 뒤에 얘랑 보면은 비슷한데 얘랑은 뭐 이렇게는 가깝고 쓰레기 차 아니래 깔끔한 쓰레기 차 안이 생각보다 보통 뮤비를 다 찍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나오겠다고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예상이 안 돼가지고 이거 나오고 처음 보면 그게 영화 처음 개봉하는 거 보는 거 저는 되게 신기하게 볼 것 같습니다 자 부츠 한번 볼게요 자 덕화가 오겠습니다 자리 자리 계속 보고 있으면 돼요 기회차 어ведamba 한번 찍어야지 슬퍼 사이머 삐입 tale any 열심히 연습할 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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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맛있어 무서워 좀 네 벌써 얼마나 맛있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동굴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정말 너무 예뻐요 별처럼 특별하게 나오는 장면이어서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화장을 좀 반짝반짝을 붙였습니다 이 컨셉을 딱 좀 맞게? 여유 인지 응 네 하늘이 조금 더 본인이 본인 머리에 있는 거 자 이방 고장 그렇죠. 그냥 통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손만 움직여요. 뭐 아예 저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조아, 좀 더 떼고 해. 저는 엔딩이요. 다른 안무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말하자면 포인트가 많겠지만 프리욕이나 벌스나 뭐 이렇게 다 포인트가 많지만 특히 안무 엔딩이, 퍼포먼스 엔딩이 말이죠. 굉장히 풀이하게 끝나요. 스퀴즈는 항상 뭔가 정돈되고 그런 안무의 마지막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풀이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US 차량 끝!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난 작업하러 간다. 네 컷! 신선한 네 컷! 자 그럼 리허설 한 번 가볍게 하고 갈게요. 액션! 네 컷! 4컷 멋지당 멋지당 내 남자 현진이가 왜 청민 씨의 남자냐고요? 아니 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을 모르는 그런 사이에요 원래 인마 현진이는 분위기를 좋아해요 지금? 지금 포인트? 밑을 치지 말고 저의 미션은 양정인인데 말이죠 지금 제가 이현이에게 피드백을 주고 왔습니다 이현이가 제가 한 대로 할지 제스처를 할지 잘 보시고 그걸 잘 찍어주세요 잘 하면 그게 정말 기특한 짓입니다 위쪽으로 제스했어? 안 돼요 아 했네 했대요 잘했어 아이고 기특해 고맙다 Jojo 뭐야 아 빛깔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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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 빛깔번쩍 빛깔번쩍 빛을 퍼져도 빗났 스테이 습기를 지금 여기서 찾기가 어려운데 항상 공항에서 겨울에도 약간 반팔 입고 다니잖아요 추위를 잘 안 타잖아요 일단 이따 패딩을 벗고서 그 추위를 잘 안 타는 모습을 찍어주세요 찬이 형은 추위를 잘 참네 찬이 형은 추위를 진짜 잘 참아 항상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이런 걸 챙겨줘도 펜딩한테도 챙겨줘도 입은 걸 본 적이 없어 아 미션한다 추위를 진짜 잘 참아 미션한다 형은 듣기가 확실하네 미션 성공 창면으로만의 모습 못 보여주는 모습을 쟤한테 보여주기 정말 못 본 모습이다 뭐 하던데요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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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산맥이 있나보네 뒤쪽에 나 들어가봐 저기 액션! 나 들어가봐! 우리 빛나게! 우리 빛나게! 어디있어? 나 따라가자! 우리 빛나게! 액션! 액션! 뒤에 손이 하다가 있네 뒤에 손이 하다가 있네 3일차 촬영 끝 이제 내일 4일차로 갑니다 저희 저희는 충청도로 떠납니다 갑시다 오늘 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레디 액션 이동을 해야죠 순대 떡볶이 튀김 어묵 어묵 네 맛있게 드세요 어묵이랑 순대 순대 혹시 그 내장 많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안녕하세요 원래 보통 잘 안 먹는데 이런 날은 땡기죠 감사합니다 배수 진짜 감사합니다 다행이 아 다행이다 이번엔 공연 waits 좋은 장관 딱 Q 하면 밑에서 어... 어 형 S클라스로 한번 오행시 해주다. S클라스? 에라이 녀석이 형한테 이런 걸 시키냐? 오 스! 스트레이키즈 리노 못 할 게 뭐야? 클! 클라스를 한번 보여주지. 라! 라! 형! 어! 주의사항으로 주의사항? 주의사항으로 다행인사항 보여 봐. 주! 주사를 맞을 때는 의! 의사선생님과 사! 상담을 한 다음에 항! 항 맞으면 돼요. 야! 영특혜! 영특혜! 아 저는 트위 미션을 수행하러 왔는데요. 승민이 형의 프로다운 모습을 찍기 위해 제가 이렇게 제 발로 뛰어왔습니다. 김중민 씨 개인권 현장 에코 에코 에프로다운 모습 어머? 에프로 같은 모습 미래 아 성공 제가 아무래도 지하이피에 인재를 1명 찾은 것 같습니다. 일본부 영상 팀으로 한번 들어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다. 오우. 자. 택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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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은 출동 때 힙합을 춘대요. 달려나 할인에? 하나 둘 셋. 네 컷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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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컷 컷 컷 컷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잘 못 갈게요 하나 둘 별 별 별 별 별 맞춰서 하나 다시 꺼질 거예요 어저다 우와 잘 프레임 안 꾸덕 잘 잡고 5번 해봅시다 저희 이술 세팅되나요? 어 네 가고있습니다 컷 컷 컷 컷 1. 3. 4. 4. 5. 5. 5. 살다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요. 한강 위에 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미징한 세트에서 아주 멋있게 서울특별시의 전경을 담고 있습니다. 한강에 괴물이 산대요. 한강에는 엄청난 괴물이 산다고 합니다. 제가 잡지는 못하겠고 저희 팀에 서창민 씨가 있는데 서창민 씨가 때려 잡아줄 겁니다. 10. 그거는 아직 territory에서 더 맡아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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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시켰어. 와, 진짜 맛있다. 설났네. 부럽냐? 창빈이 형 갤럭시 신자. 아이, 부러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훤히 보이네, 저기. 아, 안녕하세요. 야, 우선 갤럭시 신자. 장난 아니구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눈 앞에 있는 줄 알고 불렀는데 안 들리나 봐. 아, 형 직접 쓰고 판단하네. 창빈이 형 진짜 멋있다. 여기 예쁘게 봐주세요. 양 위에서. 고생하십니다. 형, 또 봐요. 또 없다. 저희가 5일 동안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거 같고 여태까지 제일 길게 촬영했었는데 그만큼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가는 거 같습니다. 6월달에 봬요, 여러분들. 아, 융곡의 특이한 행동을. 나 왜? 자, 가볼까요? 오,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구청을 받으면서 운동을 흔드는 융곡이. 왜 돌아는 걸까요? 멋있어. 와, 대박. 오, 이리 와. 오, 이리 와. 마지막에 마지막일 장식했는데 거의 K-POP 최초로 한강 한가운데에서 저희가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 제목처럼 뭔가 되게 특별하게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5일 차 촬영 끝.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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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정말 스케일도 너무 커가지고 일단 뮤비가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요. 스테이도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노력한 만큼 저희의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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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스테이 안녕. 안녕.